있습니다 아 셔플 풀고 잠깐만요 빨리 합시다 이렇게 자 봄 날씨 없대요 하우 이즈 더 웨더 인 더 스프링 오케이 좋아요 인 스프링 해대요 하우 이즈 더 웨델 함 써볼까요 w e a t h r 와우 인 스프링 함 써볼까요 s s p l i n g r i n g 아직도 l 하고 r 을 헷갈리고 있는 발음이 좀 그래요 자 여기 일단 하우도 중요한데요 하우는 몇가지 뜻이 있고 어떤 그렇죠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어찌 이란 뜻도 있죠 하우스 웨더 인 스프링 할 때는 둘 중에 어떤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죠 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은 무슨 씨로 대답하겠다 하우니까 언제 아 언제 날씨가 언제다 이렇게 대답하죠 날씨가 어디 있다 날씨 저기 있으니까 찾아가봐라 하우스 웨더 인 스프링 해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로 대답하겠어요 아 우스 이름 씨 아아 어떤 씨 어 아아 어떤 씨 질문이 어떤인데 대답은 이름 씨로 해 하하하하하하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날씨가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양이지 아니요 어 더 웨더 암만 기려봤자 더 웨더 더 웨더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날씨? 아니요 여러개야? 아니요 날씨야 성별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너 내일까지 날씨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갖고 와 오케이 중성인지 라이브 알게요 그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 까불아 암만 길어봤자 이시 인스프링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아 어떤 그래들이 봄에 이러죠? 아니요 언제? 그래 언제잖아 언제 언제? 어디? 누구? 뭐? 그래서 얘 무슨 시야? 인더 인이요 그래서 무슨 시냐고? 아 네 그래서 무슨 시냐고? 압재비시 압재비시 봄날씨 그라저나 어때요? 여름 따뜻하죠? 웬만하면 예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죠? 에이츠 드러브 뭐라고? 에이츠 드러브이요 잇 잇 잇 잇 잇 워러 한번 써보자 아 워러 아닌가? 아 워러 맞는데? 더블유에이 에이 얼 엠이요 어 맞았어 근데 발음이 이상하다 웜 웜 월 웜 웜 웜 그냥 웜이라 그래 웜 개 짖는 소리 내지 말고 똥개야 웜 웜 웜 웜 웜 웜 웜 웜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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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 그래 오늘 월요일 맞아 웜웜 웜웜웜 웜웜웜 하우에 대한 대답으로 이자리에 와 가있다구요 예 좋습니까?? 오 가을 날씨는 어때? 하우 이스터 하우 이스터 웨더 오름 한 번 써 볼까? 아 external 하지마 할까? A U 어려운데 지나갔어 T U M 와우 까부다 이거 이렇게 하면 바보팅이가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보야 그래 아 그게 다 하고 싶었다 쌤을 조업하고 싶었다 아니 나 그러면 너 동영상 찍어 아직 애가 패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반씩 나누자 아니 아니 반씩이요 싫어? 너도 좀 받아가고 싶어? 야 때리고 돈 받아가고 불평하게 해야지 아니 저 때문에 돈을 받아가니까 저한테 좀 줘야죠 야 내가 아파서 돈 받는건데 그럼 저는 치료비 주나 그러면 아니요 치료비 받아야되겠는데 나 쏟으라답니다 It's cool It's cool 진 까불어 꿀 꿀 꿀 나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Summer 한번 써보자 똥개야 S-U-M-M-E-R So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Ok 그랬더니 It's hot It's hot 근데 니가 썻는거 솔직히 It's not 처럼 보여 아니 뭐 It's not 니가 썻는거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래 보인다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작가니구요 똑바로 안쓸래? 아니 진짜 똑바로 H는 이렇게 쓰고 N은 이렇게 살짝 꼬부리고 이렇게 쓰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 안그래 똥개야? 아니 그거 태국어잖아요 이게 무슨 태국어야 이거 태국어랑 비슷한 느낌있어 태국어랑 비슷한 느낌있지만 이거 얘랑 얘 옆에다가 이런거 써놓으면 이게 태국어냐? 네! 말은 말자 말은 말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bye 요 자기가 해 줄게요 어디서요 사슴 떨어지다가 울삐지 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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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공구리 슬리피 타이거 낫 박스 쏠 오케이 하나 아직 틀렸습니다 19개 눈이 하나 틀렸는데 아깝습니다 오 나이스 찾아와서 잡아오십시오 소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까불까불까불